아 자 여기에서는 이거 비 컨스터를 수동태로 바꿔 줘야 겠다 다음에 요거는 조금 있다 좀 보고 그 다음에 어프로 칭 그래서 요리서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이렇게 하는게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 니까 당연히 ing 있어야 되겠지 이게 동사고 어 그 다음에 이 대절은 이거는 이거 진주어 아니에요 요렇게 꾸며 들어가는 임파서브 불가능한 이건 형용사 수식 정도 용법 이어 이게 형용사를 뒤에서 꾸밀 때는 정도 용법 이라고 하는데 해석은 뭐뭐 하기에 그러니까 실행하기에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요 대선 그냥 지시 대명사야 그것은 올 대신 받아주는데 이 정책은 그 다음에 이제 목적어가 없죠 그러니까 수동태 써야지 고려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b 그 비용 이득 뿐만 아니라 비용이 고려 되어져야 한다 아